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어렸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를 야단치셨다 초등학생 때 저는 문화상품권으로 좋은 게임 아이템을 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화상품권을 사기에는 당시 제 용돈은 너무나 작았죠 용돈이 부족하면 그런 생각을 안했어야 했는데 현질이 너무하고 싶었던 저는 그만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사러 가는 길이 어찌나 즐겁던지요 부모님에게 들킬까 걱정하면서 게임에 문화상품권 코드를 입력했고 좋은 아이템을 살 수 있었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엔 좋은 아이템을 샀다는 기분이 자기 전까지 이어졌어요 하루종일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저녁이 되고 또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돌아오게 된 거죠 지금은 그 집에서 이사를 해서 독립된 제 방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사를 하기 전이었고 집에 있는 방은 큰 방과 작은 방 이렇게 두 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방엔 아버지가 작은 방엔 어머니와 제가 주로 잠을 잤던 걸로 기억해요 작은 방엔 TV도 없고 심지어 창문에 달린 커튼이 엄청나게 두꺼워서 커튼을 닫으면 정말이지 방을 밝혀줄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커튼을 닫는 순간 작은 방은 옆 사람의 형체도 안 보일 만큼 실극 같은 암흑이었죠 물론 잠을 자기엔 안성맞춤의 장소였습니다 보통 1번쯤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날이요 그늘도 이상하게 일찍 잠에서 깼죠 눈을 떠도 작은 방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방을 밝혀줄 거라고는 어머니의 휴대폰뿐이었죠 저는 그때 당시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누운 상태로 손을 여기저기 휘저겼고 어머니의 휴대폰이 손에 잡혔죠 바로 휴대폰을 켰어요 시간은 새벽 5시 30분 어머니는 곤히 주무시고 계셨죠 제가 폰을 키니까 작은 방이 휴대폰의 배경화면 빛으로 미세하게 밝아졌죠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새벽에 무척이나 심심했던 저는 여기저기 휴대폰으로 작은 방이 이곳저곳을 비춰보기 시작했죠 천장 벽장놈 창문 정말 방 전체를 다 비춰보았어요 마치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죠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뭔가 재밌지 않을까 단순히 재미로 시작한 장난이었어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만 휴대폰에 카메라 앱을 작동시키고 말았죠 다시 인디아나 존스가 동굴을 탐험하듯 천천히 카메라로 방 안을 살피기 시작했죠 천장 창문 창문 쪽 벽 장농 쪽 벽 이상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 자리에서 그만 얼어버렸죠 장농 바로 오른쪽 벽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야 할 벽에서 정말 눈 호흡 그 얼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히퍼런 얼굴에 불도구 형상을 한 백발에 죽는 여성이 저를 아래에서 위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누워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럼 그 여성도 누워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단 거죠 귀신을 처음 보면 소리를 지를 것 같지만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 소리도 못 질러요 제 머리 위엔 물음표와 느낌표가 빠르게 바뀌기 시작하고 제 심장 소리가 빠르게 들리기 시작했죠 정말 4초 정도 카메라 속 그 여성을 보며 두 손으로 휴대폰을 쥔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순간 밖에 다른 거죠 아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하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닫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치룩갓 같은 작은 방에서 재빠르게 문을 찾아 열어버리고 아버지가 계신 큰 방으로 뛰어갔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곧장 아버지를 흔들어 깨워서 기어가는 목소리와 당황한 말투로 얘기했어요 귀신을 봤어요 작은 방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귀신이 어딨냐고 하시면서 웃어 넘기셨죠 날이 밝고 다시 작은 방에 들어갔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꿈에서 깬 듯한 기분이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는 저는 그 방에서 잠자는 걸 엄청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꾸만 제가 어머니 지갑에서 도둑질한 기억이 생각났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귀여운 행동인데 저는 대낮에 그 벽에 가서 날마다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병님 제가 문화상품권을 사기 위해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요 죄송해요 병님 제가 오늘은 친구들이랑 싸웠어요 제가 먼저 잘못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병님 만약 계시면 앞으로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갔어요 정확히는 여러 해가 바뀌었죠 6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뭐 귀신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연스레 작은 방에서 생활했죠 그리고 한 날은 그 집에서 이사를 하기 위해 짐을 빼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작은 방에 있던 짐들도 다 빼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어머니의 부탁으로 작은 방에 있던 장롱에서 물건을 꺼내는데 세상에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친할머니의 절물적 사진이 영정사진처럼 장롱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지난 6년 전 나를 노려보던 그 중년 여성의 얼굴이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부모님 몰래 조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에게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공존하는 눈물이었죠 할머니가 나를 혼내러 찾아오셨던 거구나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철이 든 건 아니지만 할머니 덕에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았던 거죠 두 번째 이야기 수학여행 괴담 저는 살면서 딱 한 번 이야기 때 빼고는 단 한 번도 귀신을 본 적도 믿지도 않습니다 딱 한 번 봤음에도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해야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10년도 훌쩍 넘은 학생 때의 수학여행 이야기라서 언제 어디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길뜨고 신나는 수학여행 때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숙소의 방이 아주 큰 편이라서 방 1에 5명 그리고 방 2에 5명 이렇게 10명이서 2박 3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숙소 방에 다들 짐을 던져넣고 하루를 짜인 계획표에 따라 수학여행을 신나게 즐기고 저녁에 돌아와 첫날 밤이 되고 백에 싸움도 하고 웃긴 얘기 무서운 얘기 다 하면서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짐을 던져넣을 때와는 다르게 그때 당시가 초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덥고 춥고를 떠나서 기온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글과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아주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뭐랄까 무언가 제가 있는 방에 5명 그리고 방 1에 있는 5명 총 10명은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왜일까 자꾸 일어서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10명은 눕고 난 후 일어난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는데 거실 쪽에서 희한하게 스르륵 스르륵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각 방의 문을 열고 자라고 했기 때문에 방 1, 방에는 방문이 열려 있으면 건너편 방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어느 정도 조금만 보이는 구도였는데 혈기왕성한 귀신을 본 적도 없는 학생으로서 뭐 대충 아무것도 아니겠거니 하며 억지로라도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그 깨림직한 기분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인생 살면서 그렇게 기묘하고 이상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표정으로 이불을 정리하는데 양옆에 있는 친구 건너편 방에 있는 친구 몇 명도 첫날과는 다르게 웃음기가 사라지고 뭐지 뭐였지 하는 느낌으로 저와 동일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꺼림직해도 이틀째 밤만 보내면 다음 날 집에 가니까 이왕 온 거 수학여행 잘 즐기고 가자라는 느낌으로 기념품도 사고붐을 찾기도 하면서 이틀째 기묘한 기분을 제쳐두고 재밌게 놀며 이왕고 우리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첫날 밤처럼 저희는 과자 파티 되게 싸운 거 웃긴 얘기 무서운 얘기는 북놀이라고 생각했기에 10명이서 마지막 날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긴 후 각 방에 5명씩 들어가 필요하게 누워 잠을 잘 때였습니다 저는 새까맣게 어두운 자정이 넘어간 새벽 어느 시점에 눈이 번뜩하며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 뭐지? 하면서 다시 잠에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 첫날 밤의 그 기묘하고 기분 나쁜 그 기분은 10배 아니 100배 정도 살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슬그머니 감는데 불길한 첫날 밤의 스르륵 소리는 이제는 거실을 지나서 제가 있는 방 이쪽에 스륵스륵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마주할 자신이 없고 그것과 마주치면 무언가 정말 잘못될 것 같은 끙이 따갑고 명치가 뜨거운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절대 뜨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꾹 감았습니다 불길한 스륵스륵 소리는 방이 문턱까지 오고 나서 멈췄습니다 저는 그때 식은 땀을 흘리며 아니다 아니다 생각하며 그게 뭐든 빨리 꺼져버리길 빌었습니다 그렇게 스륵스륵 소리는 이윽고 방일로 슬금슬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에 실눈을 뜨게 되고 그것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키는 190은 가뿐히 넘길 것처럼 크고 길었으며 여자처럼 보이는 검은 형체의 무언가였습니다 긴 머리도 검고 소복 같은 옷을 외에 마저 시꺼묻게 검었습니다 그것의 앞모습을 못 본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억지로 얼른 자고 일어나서 나가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식은 땀을 흘리며 선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너무 기묘하게도 그것이 들어갔던 방일에 자고 있던 친구 몇 명이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여름이었고 추울만한 요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설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 생각하며 정말 기분 나쁘게 수학여행을 마무리하고 버스를 타고 학교로 친구들과 향했습니다 넌지시 저와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친구의 말은 저를 놀래며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얘들아 나 어제 뭔가 봤어 아주 길고 시커먼 무언가였는데 뭐지 그리고 제가 발을 헛디떼 넘어질 때에 그 깜짝 놀라는 느낌을 받게 된 것 그 다음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또 다른 친구의 쓰룩쓰룩 소리 났던 그거 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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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이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있다고 인정하기 무서웠고 저와 친구들 사이에 그 기묘하고 불길한 분위기가 수학여행 이후로 지속되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 귀신을 봤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게 어딨냐 피곤하고 화해서 헛것이 보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소름돋는 나 혼자만 본 게 아닌 방에 있던 친구들이 다 같이 본 그 기분 나쁜 건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화장실의 휴지 이 일은 제가 18년도 위경 복무 중에 겪은 실화입니다 그때는 2018년도 2월 제가 상경 2호봉을 달았을 시기였습니다 외경은 취압이라고 해서 주간 근무, 야간 근무, 비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날은 시설 야간 경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소대는 그날 용산 미팔군 기지 철야 근무를 맡았는데 미팔군 시설은 크게 두 군데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쟁기념관부터 해방촌까지 다른 하나는 이천역부터 용산 우체국 부분까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잘게 잘게 근무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쟁기념관부터 해방촌까지 근무자는 기대마라고 불리는 경찰 버스에서 잠을 잘 수가 있고 이천역 근무저들은 이천역 앞에 있는 CP라고 불리는 조그만 컨테이너에서 쪽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천역 파트 근무에 걸려 이천역에 걸린 것을 투정 부리며 선우인 근무저들과 이천역 시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무는 2시간 근무 4시간 휴게로 이루어졌고 저는 8에서 10시 근무 4에서 6시 근무였습니다 8시에 도착하자마자 10시에 근무를 끝내고 CP로 돌아와 배급된 야식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근무를 위해 적당히 건 후임들과 이야기를 하다 소파에서 쪽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새벽 3시 반이 되고 불친머니 저를 깨워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난 이유는 첫 번째 근무지는 CP에서 가까웠으나 두 번째 근무지는 용산 우측옥 쪽에 있어 20분은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무지로 가는 길은 엄청 고요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들밖에 없었습니다 또 날씨 또한 엄청 추웠습니다 기곤한 몸을 이끌고 근무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도중 화장실이 생각나 두 시간 동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춘역 근처 아파트 단지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화장실을 물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비밀번호를 알려줘 단지 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화장실 변기 칸이 콰! 하고 닫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누가 들어갔나 싶어 깨이치 않고 보리를 보고 손을 씻으려는데 이상하게 물비누 안에 엄청난 벌레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뭔가 깨림칙해서 물로만 씻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들어올 때 분명히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쥐 죽은 듯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너무나 고요한 겁니다 누가 변기 칸이 들어갔다면 소변 보는 소리 대변 누는 소리가 들려야 정상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칸은 분명 손잡이 부분에 빨간색으로 잠긴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불은 안 켜져 있는 겁니다 그 화장실은 누가 들어가면 그곳에만 불이 켜지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상하게 불이 안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칸에 들어가 봤는데 불은 잘 켜졌는데 말이죠 그냥 이상하다 싶어 칸에서 나와 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화장지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드르륵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화장지 끊는 소리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고 커져 있는 불이 잠겨져 있는 문이 저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누가 있는 걸까? 그래서 저는 밑을 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있다면 분명 발, 다리가 보일 테니 말이죠 식은 땀이 줄줄 흘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곳에서 저는 밑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도, 다리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화장지만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소름이 돋은 저는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근무지로 달렸습니다 달리고 달려서 근무지에 도착해 교대하려는 후임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겁이 없는 후임은 자기가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해가 뜨고 부대에 돌아온 저는 그 후임에게 화장실에 가봤냐고 그랬습니다 후임에게 들은 바로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문 또한 전부 열려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대로 화장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제가 그날 들은 소리와 그 화장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짓 저희 가족은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족이 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삼촌 가족에게 빌려주고 있었어요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집에 자주 놀러가기도 했고 한동안 저와 동생만 그 집에서 삼촌 내 가족과 살기도 했었습니다 삼촌 가족과 살 때는 그 집에 사람 소리도 끊이지 않고 빛도 잘 드는 국내에서 가장 밝은 집이었어요 그러던 중 삼촌 가족이 아파트를 사 이사를 가고 저희 가족이 삼촌 가족이 살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참 이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에 이사를 오고 얼마 안 지나 아버지는 신장병에 걸리셔서 투석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잠드실 때 가위를 눌리는 일도 많으셨고요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들은 그 집에서 정말 종일 잠을 자도 피곤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시험기간에 예민한 편이기는 했지만 이사를 가고 처음으로 맞은 시험기간에 입술과 입안이 전부 헐어 입을 벌리면 키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거의 2주간 요플레 같은 간단한 것만 먹으며 시험기간을 버텨냈습니다 시험도 다 끝나고 맞은 주말 안심하고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에 검은 옷을 입은 흉흉한 장신의 남자 셋이 나타났습니다 새 시절을 둘러싸고 내려다보며 웃고 이상한 노래를 하는 것을 듣다 잠에서 꽤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소파로 쓰러져 처음으로 기절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냥 개꿈이겠지 싶기도 했고 별로 얘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아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 집에 살면서 안 좋은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냥 타이밍이 그랬을지는 몰라도 친척들과 사이도 틀어주고 저는 이유 없는 괴롭힘으로 아니 사실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잘해서 작정하고 따돌렸어요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게 심하기도 했고 질의 짐작이 아닌 나중에 다른 친구 한 명의 자백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따돌림은 주도한 애의 어머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등교 거부까지 하며 벗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겹쳐 어머니는 결국 점집이라는 곳에 발을 들이셨습니다 그런 것을 믿는 분은 아니었지만 다녀오신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위에 말했던 아버지가 자주 가위에 눌렸다고 얘기했었죠 아버지도 꿈에서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남자를 이 집에 이사오고 지속적으로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꿈에 대해 무당에게 얘기하자 거기 집이 터가 안 좋아요 한국 전쟁 때 사람 모든 터인데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동네 유지들에게 물어 알아보니 실제 그 집이 당시의 시체를 몰아넣고 그냥 덮었다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당은 제날 구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산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생각날 때 소주나 한 잔 따라주며 인사나 드리세요 라며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들이 기가 약하고 집에 안 맞는 사람들이라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기가 참 세다고 해야 되나요 아버지보다 더 든든하신 이미지입니다 여장부세요 둘이 집안에서 하는 일도 어머니가 전등을 갈면 아버지가 요리를 하시고 삼촌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은 이유는 사람도 많고 늘 문과 창문을 열고 밝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내외, 손주, 손녀들까지 해서 대가족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이름을 무당에게 얘기하자 이쪽도 많이 힘들었겠네 하며 이름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이름 제 이름은 뜻을 풀이할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글자가 다 따로 논다고 해야 되나요 중간 글자는 보통 이름에 쓰지 않는 한자였고요 더 특이한 것은 제가 제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제 소개를 해야 된다면 저는 글로 써서 보여주고는 했습니다 웃긴 게 동명이인에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를 때는 또 아무렇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셨지만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해주시더군요 결국 저는 새로운 이름을 골라 개명을 하고 학교도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죠 전학을 가서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매일 즐거웠고 고3 때는 반장도 하면서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신장을 이식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조퇴를 해가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 버스에 타자마자 어머니께서는 신장을 이식해 주기로 한 사람이 뇌사에 빠져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고 전화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본가에 가지 않는 버릇을 틀렸습니다 겨우 이 정도 우연으로 뭘 그러냐 할 수 있지만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본가에 가면 일이 틀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학생의 선거에 나가려다 일이 틀어지거나 저나 제 동생이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실제 대학생 때는 아버지의 이식 수술 일정이 잡히기 전까지 어머니는 제게 이식 수술 예정이라는 말씀도 안 해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동생이 집에서 나가서 살며 아버지는 이식 수술도 받으시고 집안 상황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얘기인데 그 무당이 어머니께 정 뭐라도 하고 싶으면 새벽의 시간을 정해주시고 아마 새벽 3시인가 그랬을 겁니다 입에 칼을 물고 집을 돌며 물 떠놓고 네번째를 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지만 실제 그 일 이후로 아버지도 가위에 안 눌리셨고 집안일도 풀리기 시작했고 그냥 플라셋 보고 걸어도 얻을 수 있었으니 다행이지 않나 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은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저와 동생은 밖에서 지내고 어머니와 아버지만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은 뭐 크게 나쁜 일이나 안 좋은 일은 없으니 다행이지만 이사를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처음으로 귀신을 보았다 내가 처음으로 귀신이란 것을 느끼고 본 것은 내 나이 고작 아홉 살 때였다 그 전까지의 난 귀신커녕 헛것 하나 안 본 아주 복받은 잼민이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그 사건에 의해 난 우리 집서 빌어먹게도 유일하게 귀신을 보는 이가 되었다 각설하고 위에서 언급하였던 썰을 풀도록 하겠다 난 그때 당시 막하교하고 집에 들어오고선 숙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전에 학교 숙제 하루 안에 갔다고 집 밖으로 쫓겨나 본 적이 있기에 집에 오면 손 씻기도 전에 숙제를 했기에 더욱이 기억하는지도 모르겠다 부모님이 내가 기강이 잡혔던 기간 동안 항상 검사를 했기에 이거 부모님 오시기 전에 다 못하면 좋든다는 심정으로 공책에 한글을 끄적이던 중 갑자기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응 할머니 지금 동그랑땡하러 고기 좀 사오려고 나왔어 해 진력 즈음 도착할 거다 끊어라 이제와 말하지만 우리 집은 부모님거나 그리고 호정 메이트 두 마리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다 아무래도 거의 7년 정도 지났기에 잘은 기억 안 나지만 고기 사러 갔다는 내용인 것만은 톡톡히 기억한다 그때 잼민이었던 나는 동생보다 겁쟁이었다 무슨 깡이었는지 빨리 오르는 짐징고인 없이 풀하게 끊었던 것 같다 그 사건은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 전화를 끊고선 소파로 직행해 뒹굴거리던 도중 온몸에 소름이 돋더니 정말 욕지거리를 읍졸을 만한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예상했듯 귀신이 떡하니 있는 것이다 정정하자면 귀신들이었다 다행히도 꾸물거리는 검은 형체로 기억한다 내 뇌가 이해하길 포기해 검게 칠해졌는지 아님 그냥 원래 검었는지 모를 그 사람 형체의 덩어리들은 기괴하기 그지없었다 언급하였던 것만으로도 그때의 난 오줌을 지리며 기전할 자신이 있었음에도 안타깝게도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 검은 형체들이 무슨 주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손에 손을 잡고선 강강술래를 하기 시작했다 분명 처음 강강술래를 했을 땐 분명 그 형체가 셋이었는데 자 분열을 했나? 셋에서 다섯이 되고 다섯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열셋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더욱이 소름 끼치는 점은 처음 보였던 셋을 포함하여 다 키가 다르다는 점이었다 어떤 형체는 내 또래인 듯 키가 120을 못 넘겼고 어떤 이는 160 정도 어떤 형체는 150 정도 정말 사람들이 모여 강강술래하는 것 같아 더욱이 소름 끼치기 그지없었다 시발 살려주세요 하며 오줌 찔찔 눈물 찔찔의 각이었는데 이니 미럴 것들은 잼민이 새끼 무섭게 원이 커져 나와 다 키 직전까지 오면 인원을 나눠 원을 두개로 찍고 세개로 찍고선 계속 같은 곳은 돌기까지 하니 그때 당시에 나는 정말 미치고 팔팩될 것 같았던 것 같다 그때의 한낱 잼민이 새끼였던 내가 대갈박으로 도출했는 답은 아빠에게 전화 거는 것이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행하였다 난 무슨 구명줄 잡듯 핸드폰을 잡고선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근데 이 병신 새끼는 혼자 있어 무섭다는 말을 하면 될 것을 되지도 않는 자존심에 배고프다는 말을 하며 초성난 듯 어멍 대성통곡을 했다 내 대성통곡에 지금은 살찐다 잘 안 시켜주는 피자를 시켜준다고 했고 배가 불러 터졌던 난 옳다거나 감사합니다 하며 배달을 시키지는 못할 망정 싫다며 한 2, 3분여 정도를 계속 울었던 것 같다 안타깝게도 그 말을 하며 내 시선은 연병 맞을 강강 술래를 하던 그 검은 형체들에게 고정돼 있었고 부끄럽게도 울다 그 덩어리들 중 하나와 눈이 마주쳤다 직감하던 도중 그 검은 형체들은 갑자기 일시에 멈춰서 선나를 바라보듯 얼굴과 목이라 일컬어지는 부위를 내 쪽으로 꺾었다 그 소름 끼치고 불쾌하기 그지없는 상황 도중 반갑기 그지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바쁘다 끊어 아빠 목소리만으로도 내 행동이 아빠의 야마를 살짝 돌려버린 것을 느낄 수 있었기에 여전히 울고 있더라도 더욱이 단호하게 끊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그 대화를 나눌 때도 내 시선은 그 검은 덩어리에게로 고정돼 있었지만 말이다 아빠의 전화가 끝나고선 한 1분 지음 지났을까 그 검은 형체들이 사라졌다 말 그대로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듯 일시에 사라졌단 말이다 연병할 것들이 좀 일찍 사라지면 모를까 내가 온갖 쇠를 다한 것을 지켜보고선 비웃듯 사라진 것 같다 지금은 생각만 해도 야마가 살짝 도는 일어였지만 그때 당시에 난 그저 그 이상한 것들이 사라져 다행이란 생각만 하며 한 20분 정도 더 울다 지쳐 잠들었던 것이 그날의 마지막 기억이다 그날 이후로 한 1년간은 정말 귀신은커녕 다치는 곳 하나 없이 멀쩡하게 살았다 그때까진 정말 내가 미쳤나 심각하게 생각도 했다 이것을 다행이라 해야 할지 불행이라 해야 할지 사항면 되고 부턴 잘만 느끼고 보게 돼 내가 미친 것은 아니란 것을 알았기에 쓸데없는 고민이 되었긴 했지만 말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의경괴당 내가 의무경찰로 분복무할 당시 얘기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무경찰의 주임무는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시위에서의 폭력사태 예방 및 진화 그리고 방범순찰 그 두 가지 임무가 주된 임무는 맞지만 의무경찰들은 거기에 더해 몇 가지 일을 더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후솔할 실종자 수색이다 2000X년 12월 저녁을 코앞에 든 어느 날 고령의 노인이 근무지 근처의 산에 나무를 캐러 올라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실종신고가 들어와 수색작업에 투입하게 되었다 아 시발 말년에 이게 뭔 개고생이냐 길어지는 수색시간과 줄어드는 휴식시간 폭설 하필이면 오늘인 새벽 위병 근무 여러 짜증나는 상황에 불만이 튀어나오던 도중 사자 발견했습니다 야는 무전이 무전기에서 흘러나왔고 상황은 종료됐다 그러나 밤늦은 시간에 폭설까지 오는 바람에 어찌어찌 사망자의 시신을 산 중턱에 있는 부대 내까지는 옮겨왔지만 담당 경찰서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루는 시신을 방수포로 덮어 연병장에 모셔놓고 다음날 경찰서에 인계시키기로 했고 나는 별로 신경쓰지 않고 지친 몸을 씻고 위병 근무 투입 전까지 짧은 잠에 들었다 새벽 1시 우리 중대는 다른 곳과 달리 위병 근무를 혼자 섰기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연병장 바로 옆에 있는 위병소는 그날따라 으스스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준비해온 책을 읽고 저녁하고 나서는 뭘 해야 하나 내일 아침은 뭐였지 등의 잡생각을 하다 보니 실체 옆에서 근무한다는 무섬 같은 건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던 것 같다 이 시간에 평소라면 절대 올릴 리 없는 위병소 전화기가 올린 게 의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안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충성위병 근무자 수경 김엑스 전화 받았습니다 무서움을 무릅쓰고 받은 수학이 너머로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충성위병 근무자 수경 김엑스 사자바랑 뚝 다시 한번 관등 성명을 대는 내 말을 끊은 상대는 이상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서운 마음의 위병소에서 나와 담배를 물은다 행정반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고 행정반에 있는 후임들이 잔역 얼마 안 남았다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다시 전화기가 울렸다 충성위병 근무자 수경 김엑스입니다 사자바랑 사자바랑 뚝 아 시발 이 객기들 선넘네 라고 생각하며 다시 전화기를 들어 행정반에 전화를 걸었다 행정반 후임들이 또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때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다 충성행정반 근무자 상경 박엑스입니다 야 나페인드 너래 한 번만 더 장난치면 내일 가스다 장난도 적당히 해야지 이 새끼들아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김수경님 저희 오늘 야근이라 근무 중인 거고 전화기등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분명 후임의 목소리는 거짓말이라고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래야만 했다 개구라치지 말고 장난치지 마라 분명 경고했다 뚝 후임에게 소리친 뒤 전화를 끊어버리고 공포에 질려 전화선을 아예 뽑아버렸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분명 울리면 안 돼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시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시발 공포에 질려 홍비백산이 된 채위병소 밖으로 뛰쳐나왔고 나는 그 자리에 굳을 수밖에 없었다 몇 시간째 계속되는 폭설에 분명 없어야 할 발자국이 방금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연병장에 잔뜩 찍혀 있었다 극도의 공포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감각과 함께 그대로 기절했다 다음날 생활관에서 깨어나 후임들에게 그 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기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번 근무자가 교대를 하러 나왔고 기절한 나를 발견해 생활관으로 옮겼다 노인의 시신은 사라져 있어 전 중대원을 투입해 재어 수색했고 결국 찾지 못해 다시 들어왔다고 한다 동이 트고 난 후 연병장을 다시 찾아보니 분명 연병장 동쪽 끝 창고에 차영망 끝에 있던 시신이 반대편 끝에 있던 느티나무 밑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방수포로 덮어놓은 시신의 발바닥에 눈이 묻어 있었다는 것만 빼면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시신은 정상적으로 인계되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그 후 나는 무사히 전약했지만 이제는 첫눈이 온 다음날 두군가 찍어놓은 발자국을 보고 있자면 으스스한 기분이 든다 시간이 지나며 대부분의 무전음어는 잊었지만 사저바랑 그 두 개의 음어만큼은 잊히지가 않는다 일곱 번째 이야기 실패한 인생 내 인생은 실패했다 어느덧 내 나이 30대 중반 위에서 말했듯이 내 인생은 실패했다 그것도 처참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연애하지도 못하고 방구석에만 박혀있는 히키코모리 그게 바로 나였다 나의 10대 20대는 다를 게 없었다 학교에서는 힘센 일진들의 샌드백 대학교는 지방전문대의 겨우 졸업 그마저도 아싸 누구와도 친해질 수 없었고 누구와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렇게 졸업도 취업은 시도도 못하고 방에만 차박혀있는 히키코모리 러 전지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시간은 흐르고 나는 더더욱 히키코모리가 되어갔다 나의 하루 일과는 어느 히키코모리가 그렇듯 오후 4시 기상 간단히 밥을 때우고 계속 컴퓨터 게임 유머 게시판에서 남 지적하기 피폐한 나를 욕하든 남을 욕하는 게 나의 하루의 전부였다 그러다 문득 모르는 번호로 문제가 왔다 X 고등학교 X 외동창회 나갈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다 나를 아는 친구들도 없겠지만 가서도 소외될 것 같아서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동창회 오픈 카톡방에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아이들은 내가 누군지 조처도 몰랐다 당연하지 나는 그냥 일진들의 사냥감에 불과했으니까 그렇게 방을 나가려던 찰나 반장이었으면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초요나 그 아이가 나에게 아는 척을 하였다 나 너 기억해 오랜만에 동창회 하는데 너도 나올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 한마디에 나는 갑자기 동창회가 가고 싶은 욕구가 치솟았다 물론 어느 아이들처럼 나도 유나를 동경했었기 때문에 그녀가 나를 알아봐 준다는 거에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희열감을 느꼈을까 그렇게 동창회 날이 다가왔고 나는 동창회가 있는 술집으로 향했다 역시나 인사들의 파티답게 왁자질 거라고 학창시절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렇게도 혼자 우물쭈물한 지 30분 최윤아가 내 앞자리에 앉아 아는 척을 하며 인사를 하였다 나는 너무 기뻤지만 쉽게 말을 붙이기가 어려웠고 버벅거리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이 말을 걸어 다른 자리로 금방 가버렸다 역시 내가 그렇지 아무도 나 같은 거랑 친해지고 싶진 않을 거야 나는 주최자였던 동창에게 집안일이 있다라며 희비만 내고 술자리를 벗어났다 오랜만에 과음하기도 했고 긴장한 상태를 유지해서 그런가 금방 취기가 올랐다 나는 백시탈 돈도 아까워서 취한 상태로 비트 기틀 정신 없이 걷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처음 보는 나에겐 단독주택 앞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겠지만 나도 모르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들어가서 핸드폰 플래시로 비추며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방 천장에 덩그러니 달려있는 밧줄과 의자 하나 마치 나에게 자살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주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내가 너무 한심하고 병신같고 초라해 보이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기분이 들어 나도 모르게 의자 위로 올라가고 밧줄을 목에 걸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고민했을까 나는 결국 의자를 발로 차고 목을 매달았다 그 짧은 찰나에 시간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 훈한 유서라도 써 둘걸 엄마 아빠에게 인사하고 나올걸 공부도 열심히 할걸 등등 그렇게 눈앞이 캄캄해지려는 찰나 눈앞에 흐릿한 하얀 물체가 걸어와서 서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조금 더 자세히 보니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5,7살 정도 돼 보이는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여러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아저씨 거기서 뭐해? 왜 매달려 있어? 뭐? 살려달라고? 살려줄까? 라는 말에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려고 하며 안간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소리치려고 하였다 그렇게 바둑거리다가 픽하고 정신이 끊겼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눈을 떴고 내 침대 위에 있었다 아침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고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학교 가라며 나를 깨운다 근데 어? 엄마 왜 갑자기 젊어졌어?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엄마는 헛소리 그만하고 밥 먹고 학교 가라며 나를 재촉하였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나는 핸드폰을 찾았는데 이건 내가 중학생 때 쓰던 2G폰이었다 뭐지? 이상한 남의 핸드폰을 열어보았다 2000X년 X년 X홀 내가 고등학교 입학하는 날이었다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았다 분명 고등학생이 될 때 내가 맞았다 뭐지? 하면서 볼을 부어오를 정도로 세게 꼬집었는데 엄청 아팠다 아픈 거 보면 꿈은 아닌가? 내가 깨어나기 전에 실패한 내 인생을 보는 꿈을 꾼 건가? 그렇게 나는 고등학교 입학식에 갔었고 내가 꿈에서 했던 행동과 반대로 아니 자연스레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 그대로 인사가 되었다 내가 구웠던 꿈 때문일까? 나는 나태해지지 않으려 공부도 열심히 하였고 일찍 무리에게 셔틀로 전략하기 싫어서 운동도 열심히 하였다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서도 학점도 잘 받으며 키시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졸업 시즌에 맞춰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이건 모두 그 꿈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해서 된 거야 라고 나는 항상 생각을 반복하였다 그렇게 회사를 잘 다니다가 30대 초반쯤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은 초기부터 누가 도와주기라도 하듯 대박신화를 이루었고 나는 점점 많은 직원들과 결국은 회사 사업도 지으며 성장하고 있었다 거래처 사장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도 만나서 아이 둘을 낳고 4명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누가 보아도 자수성가한 남자 행복한 가정을 가진 남자로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렇게 행복한 날이 계속될 것만 같았다 며칠 뒤 해외 바이어와의 저녁 미팅으로 술을 거하게 먹고 사무실에 핸드폰을 놓고 와서 찾으러 왔고 핸드폰을 찾아 사무실을 나서는 그때 내 앞에 문득 예전 꿈에서 봤던 그 작은 소녀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하얀색 옷이 아닌 검은색 옷을 입고 손에는 커다란 캔디를 들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나를 쳐다보면서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그것도 내가 꿈에서 자살 직전에 보았던 그 아이를 다시 보다니 무섭고 기이한 기분에 나도 모르게 실신하였다 일어나 보니 사무실 내 방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었다 나는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생각을 한 뒤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집에 가서 씻고 잠이 들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갑자기 와이프에게 울면서 절어가 왔다 첫째 딸이 학교 불량배들에게 끌려가서 단체로 윤간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 가족들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고 첫째 딸의 처참한 몰골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껴 우는 와이프와 둘째 아들을 달래고 있었다 그렇게 첫째 딸이 퇴원을 하고 며칠이 지났을까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 첫째 딸이 자기 방에서 목매달고 자살을 하였다고 했다 사모님은 기절하였고 둘째는 울며 불며 소리 지르고 진정이 되지 않는다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 딸의 시신을 확인하고 제정신이 아닌 와이프와 둘째를 달래주며 내 정신 또한 피폐해자만 갔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가족에게 매달렸을까 내 회사에 생사를 걸고 있던 해외 바이어가 계약 직전 파기를 통보해왔다 이번 계약을 위해 대출을 많이 받아 공정과 창고 확장을 하고 물건을 많이 생산하였는데 그 많은 대출 금액이 손실로 전환이 되었고 결국 나의 회사는 파산을 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만이 전부였고 나에게는 남은 건 엄청난 기쁨이었다 그렇게 나는 패인 그 자체가 되었고 집으로 향했다 이미 와이프와 둘째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집안에만 있었고 그런 남은 가족들을 보며 첫째 딸을 그렇게 만든 가해자들을 벌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국회의원, 검사인 통칭 금수저, 귀한 집안 자식들이었다 복수와 회사의 실패로 나에 대한 무력함과 자괴감이 몰려들었다 그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늘 그렇듯 온 집안에 불이 꺼져 있었다 방으로 걸어들어가며 불을 켜려는데 온가가 발에 툭 하고 건드려지는 것이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무렵 나는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바닥에 누워있는 와이프와 둘째 아들을 흔들어 깨우려고 몸을 잡고 흔드는데 둘 다 체온이 거의 없이 차가워진 상태였다 주변을 둘러보니 약통이 널브러져 있었다 첫째 딸에 이어 와이프와 둘째 아들까지 잃고 내 회사도 무너졌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 나는 방에 들어가 넥타이를 천장에 걸고 의자 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망설임도 없이 목을 매달았다 이번엔 살려고 버둥거리지도 않았다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렇게 눈앞이 흐려질 무렵 눈앞에 무언가 보였다 그때 그 여자아이였다 이번에는 빨간 피스를 입은 그 여자아이는 나를 보며 웃다가 말을 걸었다 이제 그만 죽고 싶어? 그 말을 듣고 나서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처음 그 아이를 만났던 그 단독주택 그 방안이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전부 꿈이었구나라고 생각하였고 이읗고 눈이 감겼다 그렇게 나는 죽었다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옷 색깔이 박힌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기에 대해 나는 목을 매달고 앞에 아이가 보이고 시야가 아득해지다가 결국은 눈이 충혈되어 터져 피 때문에 빨간 드레스가 보인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그 아이는 왜 나에게 실패한 삶과 정만대인 성공된 삶을 경험하게 한 걸까 남자로도 빨리ện시키는 정책으로 부른다 강렬적으로 рассм Sonic 마칩니다 정changing ARM 따뜻히